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우리 이제 2023년 경찰 간부 73기 경찰 간부 헌법 기출 문제인데 우리 경 간부도 작년부터 헌법이 필수감으로 들어오고 처음 작년에 출제됐어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23년 문제는 결코 무난하지는 않았다 순경시험이 작년에 1차 2차 올해 1차 3번 출제가 됐고 순경시험은 작년에 2차 빼고는 그래도 난이도가 무난하게 올해는 너무 쉬웠고 작년에는 너무 어려웠고 작년 경찰 간부는 경찰 순경시험보다 좀 쉽게 나와서 변별력에 약간 문제는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출제자들이 섬세하게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최신 판례도 많이 출제하면서도 헌법 조문이나 헌정사 또 이제 법령 문제도 고르게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해서 앞으로 이제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제 레벨과 수준으로 출제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순경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도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최소한 이제 우리 순경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작년에 이제 우리 경간부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이어지는 이제 2차 이제 경찰 채용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올해도 이제 이번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올해 이제 순경시험에서 나왔던 또 판례가 또 이제 고대로 출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가 일단은 같다 그리고 경찰 간부 시험은 40문제 순경은 이제 20문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간부 시험이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조금은 더 지엽적인 문제도 이제 몇 문제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헌법만 놓고 봤었을 때는 완전히 이게 이제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제 여기에 나왔던 게 순경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간부 시험은 조금은 이제 높고 순경시험은 약간은 낮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출제를 했어요 어 이후에 이제 간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레벨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기본 이론 듣고 또 심화 이론도 듣고 또 기초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충실하게 이제 커리를 타야 100% 이제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이제 경찰 채용시험에서 어 좀 이제 올해 1차에서 무난하게 출제되고 이제 초단기 합격자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짧게 단기간에 이제 헌법을 마스터하는 길이 없느냐 그런 이제 비법이 없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비법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다 탄탄하게 이제 쌓아가는 사람과 그냥 이제 가볍게 공부하는 사람 간에 이제 편차가 나오게끔 결과가 나와야 그게 이제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건 근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제 작년에 비했을 때 난이도가 이제 좀 상승했다 그리고 골고루 이제 변별 있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낯선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처음 본 판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거법을 통해서 접근하면 또 해결이 되게끔 출제자들이 나름대로 또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부량이 채워진 친구들은 뭐 한두 개 뭐 실수를 좀 하나 정도 더 한다고 했어도 이제 서너 개 이내에서 이제 좀 커버를 해야 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제 문제를 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형사법이라든가 경찰학도 작년보다 다 어렵게 출제됐어요 범죄학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도 처음 보는 문제도 뭐 이제 상당히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헌법은 좀 무난한 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간부시험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자 이제 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제 순경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꼭 풀어보시고요 어 해설지 지금은 나오신 분들은 나눠드렸는데 이제 인강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습헌법에 대한 문제 이거는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이제 순경시험에서도 그렇고 간부시험에서도 그렇고 승진시험에서도 그렇고 아주 단골 메뉴처럼 이건 이제 그냥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울 게 이제 하나도 없죠 어 여기는 이제 1번 헌법이 이제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간결성 함수성 추가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들을 기대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또 2번 관서법 성립하기 위해서 간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이제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교육돼요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갈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헌법사항이어야 된다 맞아요 이제 관서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 관례가 되풀이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복 계속되고 또 항상성 명료성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요거 이제 동일한 지문이 중복에서 이미 나왔었죠 관수범법도 성문업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지만 관수범법이 성문업과 동일한 효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 성문업과 이제 동일한 효로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정수도 이전특별조치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요 여러분 이제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에서는 성문법 관수법에 관계했어서 성문법에 대해서 관수법은 보충적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서 성문업법과 이제 관수법법이 동일한 효로를 가진다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수법법 개정 폐지하는 것도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요런 이제 논리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분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1번은 이제 다 맞출 수 있었던 수준이고요 2번 문제 대한민국 원법 재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헌정사 나오면 일단 막 가슴 두근거리고 떨리는 사람이 있죠 헌정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낯선 것도 조금씩은 있어 근데 이게 요번 문제 이제 출제자들이 보면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어 일단 이제 48년 재원원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실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자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제3차 개정원법 60년 자 60년 3차 개정원법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4.19로 이제 탄생한 대한민국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간의 중대상 국회 가결을 거친 후 국민팀에 부여서 민의원 선고자 3분지 이상 투표할 유효팀에서 3분지 이상 찬성 얻어야 한다고 처음 규정했다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뭐죠 2차잖아요 2차 2차 개정원법에 이제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한 국민팀 국민팀가 처음 들어왔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헌정사 2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안제 2차 이건 3차가 아니죠 3차 60년 헌법은 4.19로 탄생했던 거고 3차 개정원법은 의원내각제 개헌 그리고 이제 뭐 양원제를 실시하고 또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허가 검열 금지 규정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주권제약 영토변경에 대한 거 이거 2차잖아 2차 근데 2차 개정원법의 핵심을 꼽아봐라 이게 당연히 꼽히지 않아 2차 개정원법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1번이 좀 아리까리 해도 이거 보는 순간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헌정사 문제도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 5차 헌법 개정 60년 헌법에서 국회의원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할 때 소속정당이 해산될 때 자격을 상실하는 앞당토론 제명으로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 예의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5차 개정 때가 정당국가적 경향이 가장 강했다 요게 바로 이제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하면 소속정당이 해산되면 상실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고 5차 개정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맞고 3번 7차 개정법 유신원법이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총위에 의한 국민적 조직자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했다 이게 이제 독특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원법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외국민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지분도 헌정사죠 제외국민국가의 보호를 처음 명시한 건 5, 0, 5, 8차예요 여기다가 이제 의무를 추가한 거 요게 이제 추가한 게 9차라고 그랬어요 요런 부분들도 이제 늘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라 보호조항 자체는 8차 그 다음에 의무까지 추가한 건 9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고주하면서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분들의 평등권 침해 자 기본 판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민은 우리 국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혼인 및 영고 관계로 인해서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사유에 의해서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제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자 맞습니다 이민에 대한 의미 또 이제 제외국민 그래서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자 뭐 아리까리한 게 뭐 이 정도 거의 없는 수준인데 4번 보면 역시 기본 판례입니다 정부 수립 이전 이동포를 제외동포출입과 법적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 수립 이후 이동포와 차별하는 거 평등원치에 이배되지 않는다 이게 평등원치에 이배된다고 해가지고 제외동법이 개정됐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는 사실 이제 그래서 너무 또 최신 판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껏 아 최신 판례 중요하다고 해서 막판에 최신 판례만 보면 이런 게 이게 기본 판례야 사실은 이제 기본이론 듣고 이제 또 기초 문제 기본적으로 쭉 풀어보고 하면 이게 이제 기본 판례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냐 이유냐 이걸 가지고 차별을 했었어요 이게 제외동포법 그래서 이 평등원 측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판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제자들이 최신 판례로 완전 많이 출제하긴 했어요 근데 최신 판례는 대부분 많이 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제 판례들 기본적인 것들도 늘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공부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기출문제들도 쭉 보고 이건 이제 뭐 기출문제로도 이제 기존에 이미 나왔던 수준이고요 자 4번 문제 헌법 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제 3조 영토조항에 대한 거 남북관계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어 1번에 국민의 기본권 침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고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거 불가능하다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어 틀렸고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거 가능하다 2번 독도 등을 중간색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권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 조항 배타적 경제 수익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 문제와 직접 관련을 가짐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위반한 거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한일 어업협정 어때요 영토조항 뭐 영토권 침해 영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기본권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영토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는데 영유권 영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영토조항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도 중간수역으로 설정된 거 그게 어업에 관한 어떤 일종의 중립지대 비슷한 반대하는 분들은 이거 영유권 영토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번도 특권 3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과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했다 하여서 정상회담 제의했다 해서 또 이제 뭐 정상회담도 했고 또 장관급 회담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죠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죠? 요즘에 반국가단체잖아요 대화의 협력자 동반자로서 지휘 그리고 반국가단체 이중적 지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저작권법 효력은 헌법 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량이 북한 지역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저작권법 효력 대한민국 헌법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 그래서 3번이 옳고 나머지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최근에도 기출문제 나왔었고 우리 뭐 적중목의고사도 이거 많이 다뤘던 거죠 자 일본 언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거 60년 205호 3차 여러분 이제 자유당 정권 때 진보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등록 취소되고 말았던 반성적 차원에서 205호 3차 때 정당조항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508차 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 그래서 이제 이게 신설됐어요 8조 3항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여기도 이제 헌정사죠 그러니까 지금 헌정사가 지금 이제 은근히 지금 이제 한 3문제 정도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을 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상위 면으로 전임 전임하는 국회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죄금이나 헌프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해당한다 요게 이제 약간은 사실 이제 고난쟁이와 관련해서 국회와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판례이긴 한데 이게 좀 우리 범위를 약간 벗어난 듯한 여지는 있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도 이제 국회에서 종종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어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그 이제 반발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배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도부가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옮겨버리는 거 야 너 법제사법위원에서 저 국방위원으로 꺼져 일방적으로 이제 사보임시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이지만 소속 정당의 대표로서 지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정당 국가 그리고 이제 정당의 활동 정당이 이제 사실 이제 당론이라고 그래요 당론 정당의 어떤 요번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총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그래서 당론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반대 찬성 이런 식으로 표가 갈리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속 정당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징계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심하면 이제 출당시키고 정당에서 제명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고 국회의원의 이제 고난 침해라고 보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애매하면 이제 넘어가셔야 된다 그랬죠 3번 주문 이제 정당의 법적 석계 일반적으로 사적 정책결사 내지는 법인께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정당의 법률관계는 정당법의 관계 조언 이외에 일반 사법규정이 종된다 자 맞습니다 정당은 법적 여러분 형태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래서 정당의 법률관계 정당법 조문이 적용받지만 그 외에는 일반 사법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준석 이전에 징계하고 했었을 때도 민사선호 다투잖아요 그거 정당 내부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8조상 민족기본지서는 현행원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한다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8조상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왔던 거예요 8조상의 민족기본지서에 입회되면 정당 해산 사유잖아요 근데 그 민족기본지서에 입회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최소한 협소한 의미로 좁은 의미로 왜 이걸 넓게 해석을 하면 해산 사유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 모습과는 이건 달리 봐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게 그래서 표현만 달리했지 최근에 나왔단 말이야 계속해서 우리 경찰 시험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약간은 내공이 있어야 쉽게 쉽게 그러니까 2번 지문에 좀 낯선 것도 있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6번 문화학과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리나라 공공법 이래 문화학과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헌정사 공공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헌법 문화학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첩안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필요하고 있는 바 이들 기본권은 문화학과 원리에 불가결의 조건이고 또 3번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문화육성 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포함하여 한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세요 문화는 이제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족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하기는 어렵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혼인과 가족 보호하는 거 이게 이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 자유민족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을 하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혼인 가족 보호하는 거 요게 이제 전제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 가족 제도를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가정에서의 어떤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학폭사건도 그렇고 부모들 그리고 이제 뭐 강남에 이제 뭐 소위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특수학교도 그렇고 다 부모들 이 가정의 어떤 민주화 또 가정에서의 어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그런 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삼강오륜에 대해서 그런 문화 장유에서 이런 이제 밥상무에서 밖에 가서 이제 좀 어 예의범절 준수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근데 요즘에는 야 아빠가 다 책임져 밖에서 사고 치고 말고 아빠가 다 책임진다 아빠 찬서 엄마 찬서 하면서 너무 이제 귀하게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무책임한 이런 이제 잠재적인 어떤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막 어제도 또 막 어디죠 서현역인가 이런 막 경찰 할 일이 이제 경찰만 이거 해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시민들이 호신술 배우고 열심히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막 금방 금방 뭐 실립역 사고 났는데 또 서현역 막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뒤숭숭하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경찰도 막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경찰청장 막 긴급회의 소집하고 이건 뭐 테러 수준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이제 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가족제도 보호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제대로 보호받고 양육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유민족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분위기상 여러분들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으려면 약간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기계적으로 이제 또 골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안에 힌트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들 법리들 약간의 리걸 마인드가 또 작동해야 되고 그런 이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면 사람이 경직되면 어때요 운동 경기도 그러지만 시험에서 평소에 플레이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 겁먹고 쫄고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보이면 또 넘어가고 잘 안 보이면 그 다른 지분하고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작동시키면 여기 이제 뭐 2번 3번하고 관계에서도 보면 이제 4번이 좀 부자연스럽죠 어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 기본권 주체에 대한 거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죠 기본 주체 지금 모든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또 쟁점이 많고 자 여기 이제 1번 법률이 이제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의 이제 정책연구견을 두드러가요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취임하던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도 이것도 낚시성 비슷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평등권 침해로 정당의 헌법성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고 어 결론은 그 다음에 2번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 자의결정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쵸 법인 단체도 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주체성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험상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거 원칙에 따라서 원칙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공법인도 이제 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대한 질문이고 자 4번 보세요 축산업협동조합중앙 축협중앙에 자 기본 주체에서 인정했죠 근데 얘는 어떻죠 특수한 법이냐 공법인성 사법인성 겸허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축협중앙의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의 기본권 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법인의 성질 공법인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수한 법인이야 그래서 이제 공법인적 성격이 어때요 제약 요소로 약간은 작용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립대학교 다 마찬가지고 공법인이지만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공권의 담당자이지만 어때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율성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 공법인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제약적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축협중앙에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이제 답이 골라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1번 지문에서도 약간 딱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3번 지문 가지고 이제 어 공법인도 규모 주체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어 특별한 얘기 없으면 원칙에 따라서 풀어야 돼 원칙에 따라서 아시겠죠 이제 4번이 틀린 거고요 어 뭐 작년에는 계속 뭐 mbc 공법인도 이제 규모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어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는 뭐 쉽게 쉽게 냈었는데 이건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를 높인 그런 느낌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권 경합 충돌 문제인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는 영역이기도 해요 기본 총론 이론적인 좀 성향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어 기본권 경합의 경우 기본권 경합은니까 하나의 기본 주체가 여러 개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이제 경찰 시험에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물어봤어요 경합하고 충돌이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주체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 주체가 이렇게 등장하죠 서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 사생활 자유 이런 식으로 경합은 뭐 직업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여러 개 그 중에 어떤 걸 주된 기본권을 볼 거냐 여기에 대한 건데 판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이거예요 기본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제안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참작에서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제안의 한계를 살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시술업을 합법적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정의 1차례 구도도 보건 인생상 위의 가능성 있는 행위를 규루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문신시술 의료인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직업의 자유 이게 주된 기본권이고 예술의 자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 금지한 사건에서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같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는 직업의 자유를 주된 기본권이라고 보면서도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도 부수적으로 판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판례가 이제 경합의 이런 일반적인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개별 사건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 2번 지문 이 지문만 놓고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선거 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 1차 대구도 선거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험상 결산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해서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임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자 맞아요 이것도 이제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뭐 바르게 사용운동협의회 관변단체 이런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모임을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요게 이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요게 이제 집회의 자유가 중심된다고 봤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시 투표해서 일정수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 또는 이제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기속시키는 이 기탁금 기속조항에 대해서 재산권보다 공무 다민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자 여러분 이게 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틀린 건데요 요 기탁금 4개 하는 거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그건 이제 공무 다민권의 문제에요 근데 기탁금 반환에 관한 거는 이거 이제 돈을 돌려받느냐 못받느냐에 대한 거니까 그게 이제 재산권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총장 후보자 선거시 투표해서 일정수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전액 또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발전기금에 기속시키는 요 기탁금 기속조항 있죠 기탁금 기속조항 이게 이제 기탁금 이게 이제 기탁금 이게 납부하는 거 납부하게 하는 거 출마할 때 이건 이제 공무 다민권에 대한 건데 요 기속에 대한 거는 이건 이제 재산권에 대한 거 재산권 아시겠죠 그 여러분 이제 해설지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국립대학교 이제 총장 후보자 기탁금 관련해서는 이제 판례가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총장 대구교대 총장 사건에서 이게 이제 쟁점이 똑같아요 기탁금 내기하는 거 경북대 총장은 이제 3천만 원이고 대구교대 총장은 이제 천만 원인데 근데 어 경북대 총장 사건에서는 반환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하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 반환하고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대구교대 총장 후보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천만 원을 내기하는 건 잘못되지는 않았다 고무 다민권 침해가 아닌데 반환 조항이 이 기속 조항이 어 그래서 이제 15% 이상 득표할 때 그 반액만 50%만 그러니까 무조건 500만 원 떼이는 거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근데 15%가 안 되면 그 반액마저도 받을 수 없고 그게 이제 좀 지나치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전북대학교 총장 천만 원 기탁금 사건에서는 기탁금 자체가 위헌이라고 봤어요 거기서는 아시겠죠 어 근데 이제 요 경북대 총장 그 다음에 이제 대구교대 총장 사건에서 쟁점이 똑같아요 어 기탁금 조항 자체는 고무 다민권 이 기속 반환 조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재산권이 문제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결론만 이제 좀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기출문제가 커버가 됐는데 이건 약간의 의도적으로 조금은 낯선 이제 이런 판례들을 가지고 경합을 물어봤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기본 충돌에 관한 이 문제는 어 아주 이제 쉬운 문제예요 이건 딱 1번 보는 순간 답이 나오잖아 단체백을 매기로 한 조직강제 이른바 유니언샵 협정 체결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노동조합의 적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자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뭐예요 이게 소극적 단결권이죠 소극적 그러니까 유니언샵 규정이 뭐예요 적적 단결권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단결권과 적적 단결권이 충돌되면 뭐가 중시돼요 적적 단결권이잖아요 근데 소극적 단결권 이게 적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그래서 틀린 거지 지금 반대로 얘기해서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1번 보는 순간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지 2번 수학권 교사의 수업의 자유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3번 흡연권 사생활 자유 실적을 해결하는 것이고 혁명권은 사생활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혁명권이 상위 기본권 계속 나왔던 거 4번에 반론계제 총권에 해석되는 정정모두 총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충돌의 기본권 사이의 합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파스테르 위협 중앙일보 서로 충돌했던 사건에서 정정모두 총권 제도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충돌되지만 구정감법이죠 지금은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의 법률인데 구정감법에 정정모두 총권 제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서 기본 충돌을 합리적으로 입법했다고 봤던 거예요 합헌 결정했으면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이건 뭐 쉬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수용자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이제 수용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거 수용자의 이제 재판정권을 침해한다 자 맞죠 이거 수용자가 다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접견할 때도 일반 접견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 수용자 이제 변호인 졸업받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정권입니다 재판정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이제 변호사가 아직 이제 소송대리인이 아닌 변호사예요 소송대리인은 이제 선임되지 않았는데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 본인이 이제 수용자 접견하러 갔는데 접촉차단 시설을 설치되지 않은 일반 접견실 이용하도록 한 거 그거는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수용자가 다퉈서 위험결정을 했던 거고 여기도 이제 재판정권 침해를 인정한 기본 판례입니다 2번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 수용자의 신체위자를 침해한다 자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 운동 전면금지가 위험결정이 내려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보장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실외운동이어야 되는데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이제 신체위자의 침해를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3번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 잡지 외에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거 수용자의 일반적 운동자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맞습니다 금치기간 중에 이런 신문도서 잡지 외에 자비구매물품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했고 자 여러분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요게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 함정성 구치소의 이제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이제 종교 수용자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리자가 있는 경우 불리하에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거 미결수용자의 종교의자에 침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결수용자 종교집에 참석을 불허하는 부산구치소 대구치소 위험결정한 게 있었잖아요 그건 아예 참석을 제한한 거예요 사실 금지한 거고 이건 근데 4주에 1회 실시한 거야 실시한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 평일에 이제 실시하고 이런 게 다투어졌었는데 이거는 이제 합헌결정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4번도? 이거 이제 구치소 생각하다 보면 어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7급반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막 조금 더 넓게 하다 보니까 해주고 했었는데 이 경찰 교재에서는 이제 이 판례는 합헌결정으로 해서 이제 빠져 있었는데 거기 해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 1,2,3번이 이제 너무나 또 쉽게 오른 거여서 이제 좀 4번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맡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해설에 비교 판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산구치소 대구치소 이 사건들은 종교집에 참석을 아예 금지하고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번 지문에 등장한 그 판례는 어 종교행사를 이제 4주에 이제 1회 근데 이제 일요일이 아닌 이제 요일에 이제 실시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타툰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찌됐건 종교집회를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아예 이제 제한했던 금지했던 이제 대구구치소 부산구치소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어때요? 얕게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철퇴를 가겠다 약간의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뭐 1번, 2번, 3번이 너무나 또 이제 기본적인 판례고 근데 구치소 이제 위험결정한 판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4번이 약간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2차 시험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그래서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번은 이게 약간 이제 범위가 벗어난 듯한 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는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순경시험에 작년 1차, 2차, 올해 1차까지 순경시험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순수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어 이제 경정승진시험이라든가 이제 간부시험에서는 문제수가 많잖아요 일단 사실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순경시험에서도 뭐 한 문제 정도는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끼지 말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출문제 이런 건 체크를 해라 근데 이건 이제 기본 기출에도 이제 커버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이건 이제 최신 판례인데다가 권한쟁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된 걸 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한 친구들은 3번, 4번은 최소한 자동적으로 소거돼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도 자,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되고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한 감사 이거 안 되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어때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합목적성 감사 가능하고 또 사전적 포괄적 감사도 인정된다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하고 행안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늘 많이 나오던 거예요 기출문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1번, 2번이 최근에 이제 그 권한쟁에서 문제가 된 건데 자,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확대 추가가 이제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갈 마인드 이 논리적인 이제 쭉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어? 이거 이제 자연스럽고 맞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알고 맞추기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권한쟁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함께 진행해도 절차력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또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확장 추가가 이 정도로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B가 A의 자치사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자 이제 특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전 통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야 사전 통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문제는 뭐 틀릴 수 있었던 문제다 이건 약간 이제 작심하고 좀 어렵게 낸 문제 중에 하나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범위가 순수한 이제 어떤 기본권 판례가 아니고 권한쟁에 관련된 이제 판례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3번 4번 지문은 어 우리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쟁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부담금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부담이 되는 문제였어 이 부담금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판례가 답이야 여기도 보니까 소거법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 다른 부담금에 관한 판례를 알으라고 냈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어 1번 2번 다 낯설죠 근데 3번 봐보세요 3번 이거 여러분 학교용지 부담금 사건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3개 있잖아요 어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 그건 위헌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거 합헌 근데 사업자로도 자기하고 책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각해하는 거 그건 위헌이잖아요 그거야 지금 이거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도 다 다뤘던 거라고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맞춰야 돼 이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부가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3자에게 일반 분양됨으로써 자 기존에 비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냐는 개발사업분 학교용지 부담금 부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제외하지 않냐는 거 이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다 그랬는데 이게 평등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알아둬야 되는 판례예요 왜 A급 판례라고 이거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아시겠죠 제가 공부 좀 했는데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야 이걸 처음 봤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번 2번 4번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이냐 이런 거 일일이 뭐 사실은 알아야 되는 판례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출제자도 얘 때문에 낸 거야 지금 3번 지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번 2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4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아닌데 3번 지문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3번 지문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 이제 해설 그냥 참조하시고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자들의 여러분 의도 생각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3번 보는 순간 편안하게 3번 찍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13번 공무다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도 여러분 다 알아야 될 판례가 나온 거야 공무다임권 자 1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 교육법상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 지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공무다임권 침해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침해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거 역시 기출됐어 또 미성년자 성범죄야 지금 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야 이런 애들 선생님 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2번을 나란히 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조항중 아동복지법 17조 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침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이거 일반직 공무원은 아예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공무다임권 침해는 인정했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1번에 이제 그 선생님 될 수 없도록 한 거 이거는 이제 합헌인데 2번은 위헌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주므로써 공직기관을 바로잡고 공무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안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안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중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은 공무다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요게 옳은 지문이야 어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승진임용 비공문에 대한 징계 받은 이제 비공문에 대해서 12개월간 그러니까 1년 동안 승진임용을 제안하는 거 이건 필요한 차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1차 시험에도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인 이제 순경 1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틀이 간다고 정한 국가공문법 피성년 후견에 대한 부분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은 부득이 공직에서 폐지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써 공무다임권을 침해하지 않다 이거 공무다임권 침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원권 자 작년에도 관부시험에서 청원권 문제가 나왔어요 조문하고 이제 같이 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헌법 조문하고 이제 섞여서 또 나왔는데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적절한 걸 많이 내면 또 느낌이 어려워요 시간도 더 걸리고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자 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대상자의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무 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 약간 낯설기는 하죠 근데 이게 바로 뭐 구체적 신청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비율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어떤 이제 채용시험도 없이 그냥 바로 바로 나 임용해 주세요 이런 신청권 있느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지문 정부의 제출 또는 해부된 정부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심사 국무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게 맞는 지문이요 이게 뭐죠 헌법조문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청원권 부분에서 기출문제로 이 헌법조문 청원법 조문하고 섞여서 이미 자주 등장하는 거야 정부에 제출해부된 정부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심사 이거 이제 국무원 심의를 거쳐야 돼요 필수적 심의사항이야 근데 이게 헌법조문상으로 이제 89조 국무원 심의사항에 이제 들어 있어요 반드시 이제 거치도록 근데 이제 청원권 파티에서 우리 기본서부터 다 있는 거란데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 이거 필수적 심의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민이 여러가지 이해관계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에 희망을 해당기간에 직접 진술하여 하며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계하는 3자를 통해 진술하는 거 청원권은 보호되지 않습니까 3자를 통해서 대리해서도 할 수 있죠 쉽게 이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장은 청원이 허위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청 또는 징계청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자 그래서 여기도 조금은 뭐 이제 1번 지문이 낯설고 또 4번도 이제 정교하게 이제 지문이 구성돼서 그렇긴 한데 뭐 2번 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라는 걸 골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문 문제에요 지금 조문 15번 넘어갑니다 재판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 지금 1번은 이제 기출문제에 있는 기본 판례죠 또 범죄인도법 3조가 법원의 범죄인도심사를 서울고등부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거 재판처권 침해한다 저희 서울고등부원 전속관할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했죠 2번 또 많이 나왔던 거죠 피고인 수도로 치료가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가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험상 재판처권의 법원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이제 치료가문을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재판처권의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3번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 절차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정에 관한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처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최종심이면 재판처권 침해죠 여러분 이제 행정 어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뭐예요 행정소송 이제 재판의 전심 절차야 전심 절차 이게 종국적인 최종적인 이제 구제 절차로 기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절차가 열려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임의적 절차로 할 거냐 필요적 절차로 할 거냐 그건 입법정책의 문제예요 임의적 전치주의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종국적인 그래서 이제 최종심으로 이렇게 기능한다면 그거는 이제 재판처권 침해란 말이에요 자 4번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 판매원 면허처처분에 대해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로 채택한 거 재판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 이제 이 필요적 이걸 임의적 전치주로 할 거냐 임의적 절차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필요적 절차로 할 거냐 이건 뭐예요 입법정책이 문제다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필요적 전치절차 그치도록 하는 거 이쪽 유형이 또 다 퍼인 줄 아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은 거 뭐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배상심의 배상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예전에는 필요적 전치였죠 근데 이거 합헌결정했지만 지금 임의적 전치로 개정됐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사망을 행방 불명된 자 상의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에 상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과도한 제안이다 자 요게 이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거 이게 이제 과도한 제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적 또 이제 손해에 대한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적극적 소극적 손해 상하는 보상금을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냥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건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과도한 제안이다 이게 정신적 손해가 이제 배제되어 있는데도 그냥 이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버려서 위험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고요 3번 법관의 재판에 이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아는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다 자 틀렸죠 여러분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법관이 어떤 법령 해석 적용을 그르쳤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법관의 잘못은 이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1심 법관이 잘못해서 적용할 수 있죠 2심에서 바로 잡아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건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취소 판결이 내렸다 그럼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취소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그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고유가시의 위법성 불법인 책임이 당연히 인정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행위에 근거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의 공무원에게 고유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 이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제 위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명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처분의 근거 원인이 위헌결정에 내렸다고 해서 그 처분을 행한 또 이제 공무원의 고유가시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그 경찰학 또 시간에 행정법도 하잖아요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이제 행정법 문제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런 쟁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행정처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취소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 그 처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고유가시의 위법성 불법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냐 그게 아니야 별기야 별기야 취소 판결하고 그리고 그 처분의 이제 근거 법률이 어떤 이제 근거 법률이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소송 중 뭐 이제 위헌제청이 되고 그래서 이제 헌제에서 나중에 이제 그 법률이 이렇게 이제 위헌결정에 내렸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위헌결정의 소급표 때문에 당의 사건에서는 그 당시에 위헌이었던 것으로 취급이 돼요 그 처분을 행할 당체는 합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건 보통 치수사예요 치수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위헌결정 내려지기 전에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 처분을 했죠 나중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처분을 행한 공무원들의 거위과실,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국가배상에서 또 행정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예외적인 판례랄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가 위헌결정이 내려졌잖아 그런데 긴급조치가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긴급조치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공무원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감상 책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건 판례가 바뀌었어요 긴급조치는 그 내용이 워낙 위헌성이 커서 1년에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형벌조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수사하고 기소했던 또 재판했던 공무원에 잘못이 없어 왜냐하면 위헌결정 전에는 위헌이 아니었잖아 그럼 간통죄 생각해봐 간통죄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서 예전에 합헌이던 시절에 거기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재판한 게 뭐 한두 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죠 간통죄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과거에 이제 유죄재판했던 그런 사건들이 다 막 이제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관회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법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이 그래서 이제 옳고 나무리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약간은 그래도 국가보상청권에 대해서 뭐 이제 어 수준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보상청권에 대한 거 17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외형상 형식상으로 이제 무죄재판이 없는 경우에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여기에 틀렸죠 요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강조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28조 형사보상청권은 억울하게 이제 구금되었다가 구금되었던 피의자 피의자는 법률정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제 피고인 피고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죄 여기는 이제 법률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제 무죄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형사보상 명예의 법률에서 면소 공소기하로 끝났지만 계속 진행했더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건 법규정상 가능해요 근데 유죄야 유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가 아니라 근데 유죄에 근거가 됐던 이제 특가법이 이게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이제 재심해서 좀 더 형량이 가벼워진 거예요 형이 형이 좀 가볍게 변경된 경우 근데 이제 이 변경된 형은 이미 그니까 어 초과되버렸어 구금기간이 그러니까 유죄이지만 초과 구금된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보상법에서 규정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런 경우도 형사보상 청구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우리 이후의 시험들에서 계속 출제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라 그랬어요 제가 이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거라 그랬어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관부 시험을 앞두고도 이제 신인동에서 직전에 최신 판례 주요 쟁점들 쭉 특강으로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서 또 많이 적중을 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자 2번 어 3년 5년 이거 이제 경찰 시험에도 나왔죠 이건 작년 1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다 맞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18번 범죄폐자 구조총권 범죄폐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구조당 범죄폐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입에 된다고 인정될 때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문을 정교하게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국가의 주권이 믿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그 방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이 있다는 거야? 틀린 거잖아 아니 우리 경찰이 전 세계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방지 책임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지금 커버하기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합헌 결정했잖아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구조금 인정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구조당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유족이 해당 구조당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의 상법이나 그 밖의 범죄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법이라든가 그 업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조문이죠 구조금 지급 신청은 범죄 피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피해 발생한 날부터 10년 그리고 요 2년은 뭐에요 그렇게 지급 신청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권리를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하는 거에요 소멸시효야 지급 신청은 3년 10년이고 아시겠죠 그 지급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10년하고 소멸시효 2년을 구별해라 이거 이제 뭐 우리 뭐 연습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또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조문을 굉장히 이제 종교하게 이제 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기출 바운드리에 다 있는 거다 자 19번 인간다운 생각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간다운 생각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그랬죠 항상 이걸 생각하시며 표면 돼요 1번 재혼 유적연금수권 상실사회로 규정한 공무원용법에 해당 조항조 유적연금에 관한 부분 입법적인 한계를 보섭하 재혼한 배우자 인간다운 생각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번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적연금 지급을 제한한 국민영법 유적연금에 관한 부분 역시 인간다운 생각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인간다운 생각권리를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그랬어요 맞고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급여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법과 항목 등이 필요한 상황을 복지부령에 위임화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본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4번이에요 틀린거는 이것도 이제 이 판례를 여러분 이제 기본 판례로 기본서 할 때부터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잘 사업 참가 조건에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면서 입법자가 대학원에 재앙 중인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포함시키지 않은 거 인간다운 생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가실현에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거다 그걸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간다운 색권리 침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다운 색권리 침해를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의 보장 보장 그러니까 인간다운 색권리 침해 여부는 아무런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 결과가 최소한의 보장 수준에도 미달됐대 그때 이제 위헌이라고 보는데 그 최소한의 보장 수준에도 미달된다고 본 게 없다고요 아직 결론적으로 인간다운 색권리 침해를 인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 판례들입니다 역시 여러분 이제 가장 적절한 거 1번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한 것이므로 과소보금전칙에 따른 심사 아니죠 과잉금전칙이에요 일반 과소보금전칙 심사는 어떤 때 합니까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부를 심사할 때죠 교육받을 권리 이거 이제 침해 여부는 그냥 과잉금전칙이에요 비례원칙이에요 드렸고 2번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의 조항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이건 합헌 결정했죠 그런데 이제 이 검정고시 관련해서 이제 이건 합헌인데 전람도 교육청 공고 검정고시 재응실을 제한한 거 그리고 교대 수시모집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 수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거 그런 게 이제 균동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했죠 2번은 이제 합헌 결정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 1차 순경시험에도 나왔었죠 자사고 사건 자사고 사건은 여러분 동시선발 조항한 합헌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거 그것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긴 동시선발에 대한 걸 또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자사고 일반고등학교가 동시선발하게 되면 해당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있고 자사고 사학 운영의 자료를 침해하므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가 동시선발하고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의 권한 범위를 일탈했다 이게 틀린 거죠 이 동시선발조항은 합헌이다 근데 이제 후기학교 이제 중복지원을 금지한 거 그게 이제 평두권 침해로 이제 위헌결정한 거고 자 3번도 틀렸어요 4번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부분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 것은 아니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또 이제 쉽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4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이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이제 복리후생비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서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공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제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수와 법정 주유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 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이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주유 시간수 뭐 합산해서 이게 이제 최저임금 지급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고용원을 받아 국내 입구하는 외국구리자 출국 만기 보험구 출국 14년에 지급하도록 한 거 이게 이제 외국인에게는 일종의 퇴직금인데 이제 불법 체류 문제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출국에야 지급하도록 한 거 이게 굴로구리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이 가구 내 고용활동이 이제 그 입주 가정부처럼 이렇게 가사 사용인 생각하시면 돼요 굴로자 퇴직금의 보장법 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이것도 이제 합법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정답 22번 굴로삼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교원노동조합 설립 운행하는 법률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19조 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이게 맞죠 적절한 거 지금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영순위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뭐죠? 대학 교원들 아예 이제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립대 교원인 경우하고 사립대 교원인 경우가 이제 심사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이제 결론적으로 단결권 침해를 인정했는데 국립대 교원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 33조 2항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이렇게 보는데 사립대 교원은 33조 1항의 클루자예요 그래서 이제 과잉금조칙 심사하는데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는데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맞아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취급구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그럼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클루자 범에 들어가죠? 불법 체류 외국인도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쟁 노권 클루상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포함되지 않다고 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중복되는 거죠 지금 클루자 노동자업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자업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자업을 탈퇴할 자유는 클루자에게 부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그건 단결권의 내용이 아니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그건 33조이랑 단결권이 아니라 21조이랑 10조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공항항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정상적 운행을 제외하는 일체쟁이 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 행동권 제안은 근로삼권에 관한 33조 2항 3항의 개별 유보조항에 의한 제안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33조 2항 3항에서 어 여기 이제 공항항만 중요시설의 경비원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뭐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33조 2항은 공무원 공무원인 근로자 또 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는 클루자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특수경비원에 대한 중요시설 특수경비원에 대한 거는 헌법 33조 2항 3항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은 그냥 헌법 37조 2항에 일반적 법률에 의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설지 거기 이제 판례 다 있잖아요 해설 부분 이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 4번 해설에 이제 그 따옴표 인용한 그 판례 있잖아요 33조 1항에서 근로자 단결권 단일교속권에 단체 행동권을 보좌하고 있는 바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제관은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 등 근로 3권에 제안해 관한 개별적 제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더라도 이제 37조 2항에 일반 유보조항에 따른 제안 원칙에 의해서 특수경비원의 근로 3권 중 하나인 단체 행동권을 제안할 수는 있다 이거지 헌법 33조가 직접 그러니까 개별적 헌법 유보라는 게 헌법이 직접 어떤 제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수경비원에 대한 건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지 그냥 33조 아니고 37조 2항에 일반적 법률보 조항에 의해서 이제 제안할 수는 있고 자 어찌됐건 여기도 그 1번 2번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3번 기본 판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1번 판례 같은 거 심사기준에 이제 국립학교 교훈하고 사립학교 교훈이 다르고 이런 거는 이제 경찰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나올 거니까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1번 지문과 관련해서 23번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이건 이제 작년 시험부터 계속 나오죠 어 과소보험정치 이거 이제 관련해서 기본권 보호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래서 이제 과소보험정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보호무 기본권 보호무 관련해서 확성장치 사건 그래서 이제 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한 또 대표적인 판례고 자 맞고 2번 헌법 3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취해받지 않으며 국가는 환경보조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 조문을 살짝 바꾸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여러분 이제 그 헌법 35조 1항은 모든 사람 이렇게 안 돼 있고 여러분 우리 헌법에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은 없어요 모든 국민이야 모든 국민 근데 이제 설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 완전히 이게 어 훅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야 이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가만 아니라 누구예요 국민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여기 이제 국가는 국가와 국민 국민도 여기 이제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이게 살짝 바꿔놓은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지 환경보조무우무가 그래서 환경권이 의무적 성격도 강한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권리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또 의무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 부모의 자녀교육권 자녀의 양육권 이런 거예요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게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의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쪽은 조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이제 헌법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조문은 뭐든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주로 이제 헌법 전문이 많이 나오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게 이제 작년에도 이제 13조 이제 간부시험에도 전문 전문 문제 나오고 13조도 전문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요번엔 이걸 이렇게 살짝 그리고 아까 이제 청원권에서 이제 어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은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반대에 거쳐야 되는 이제 그것도 이제 헌법 전문 그리고 환경권은 종합적 기문권이라는 거 환경권 할 때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요 일상생활 소음을 제거 방지해 전환 환경 생활할 권리 이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고 이런 건 이제 다 여러분 이제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이제 조문 조문 근데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이런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판례들 잘 알고 있는데 조문 조문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독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의외죠 이런 게 기본을 체크하겠다 뭐 그런 거지 출제자들은 조문 틀렸는데 할 말 없지 그런 거지 조문해서 냈는데 아 그래도 좀 중요한 조문 내주시지 이건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좀 그런 24번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이제 뭐 너무나 예상했던 거고 8초 이내 혈족사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 809조 1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치매 체성 충전하지 못하면 혼인의 자유 침해한다 틀렸죠 왜 8초 이내 혈족사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그러죠 8초 이내 사귀지 마 혼인 안 돼 근데 모르고 사귀어서 혼인까지 했다 그걸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구별하라 그랬죠 809조 1항은 이제 합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안 되는데 막상 혼인해버린 거 그걸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했다면 그걸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 애기도 낳고 살았는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지는 말라는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했으면 수습은 해주겠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번 육아유직 신청권은 비록 헌법에 명무로 규정돼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에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호 혼인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행복축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이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자 육아유직 신청권은 이미 이제 범유상 권리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자녀 교육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자녀 양육권은 그런 헌법상 권리에요 근데 육아유직 신청권은 범유상 권리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헌법 36조 1항은 혼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군들의 주장같이 양육비 채권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4번 자 이 4번 지문 꼭 기억하시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대한민국 국미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미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헌재판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문권이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5번 진수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인 총군에 진수고권 침해한다 자 틀렸죠 이거 진수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진수고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 뭐 이제 일반자 행동자의 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2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으며 있어 진수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수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히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자 여러분 이제 변호인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거 이 목적의 정상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를 인정했었죠 자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대체 유류 제조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소규사업법 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없고 신고 의무 이행 시 과세 절차 곧바로 소규사업법 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수집 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님으로 유사 소규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조세범 처벌법 중앙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질문이에요 그 4번도 지금 이제 성매매를 한 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에 처벌해가는 범죄상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와는 성판매자라고 하면 성매매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서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기 함으로 성판매자의 진수고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이제 이게 성매매 처벌하는 거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그리고 성적장애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이제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진수고권은 뭐 이건 이제 쟁점이 안 됐던 거고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다 뭐 진수고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이제 법안사지 공정권의 법안사지 공폐명 사건 진수고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흔치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행복주권에 대한 설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이것도 이제 개수형이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가봐 이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본의 추수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도 제출하고 가는 가족관계 등록된 규칙상 조항은 청군의 일반정동자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죠 이런 이제 이 협의 이혼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진실한 의사 확인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출석해서 제출하도록 한 거 이거 이제 합법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종사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라는 이제 금융실명 거래 비밀보장란 법률 이 금융실명법 저항 이제 과연금정책만한 일반정동자의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침해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종사는 자에게 뭐 은행 직원에게 자기 거래처 이제 계좌정보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구했는데 이거 이제 금지하고 이제 처벌하는 거 이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도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번 꼭 알아야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다번 어린이 보호구에서 제한속도 준수무 또는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보통 이제 뭐 민식이법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합헌 결정했어요 이거 과연금정책만한데요 일반정동자의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합헌 결정했고 이제 윤창호법 관련 조항들이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진 거죠 이제 라번 만성심무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과 기준을 정액수과로 규정한 의료수과 기준 일반기준 조항은 이제 과연금정책만하여 수권자인 청군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뭐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했던 사건 이제 결론을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 3개입니다 3개 아 그 다음에 그 해설지들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이 조항은 이제 함적 근거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군을 차별하여 청군의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요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했고 또 2번 이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재원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자 합장할 수 없도록 한 거 역시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했어요 이제 평등원칙에 대한다 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역시 기본 판례죠 이것도 사관생도 사관학교 교육기관 현역병 복무기관과 달리 연금 산정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군인연금법조항 현재의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옳은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이제 결론 중심으로 알아두면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91년 개전 농어초료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중보건우사로 복무한 사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우사로 복무한 기관을 사립교 교직원 재직기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조항은 공중보건우사가 출퇴근하며 병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그 복무기관을 재직기관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 이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어요 보통 이제 군의관들 같은 경우 다 이런 거 복무기관 재직기관에 다 산입해줘요 근데 공중보건우사도 의대 다니다가 이제 군의관 TO가 적으니까 이제 사실 공중보건우사로 근무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산입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4번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또 다 알아둬야 되는 이제 또 중요한 판례들이에요 체인과의 흥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 1번은 이제 음주은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은항 한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제 회사안전법 자 회사안전법 쌍 이제 조항 요거 이제 윤창호 관련 법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위험결정을 했고 체인과의 흥벌의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예비군대원 부재 시에 훈련소입통수소 수령한 같은 세대 내 가족 중에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입통수소를 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예비군법상 조항에 대해서 역시 위험결정했어요 이제 과태료도 아니고 이제 형벌에 부과하는 거 이건 지나치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중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취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된 특례법 자 여러분 이거 원래 이게 5년이었어요 종전에 종전에 이제 이게 5년 5년이었는데 요게 이제 7년 이상으로 이제 개정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위험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5년일 때만 하더라도 또 한 번만 장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요게 이제 좀 주거침입 강제추행 이게 이제 7년 이상으로 높여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도의 범죄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요게 좀 지나치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종전 이제 5년 이상으로 했던 건 합헌결정한 판례가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주의하라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직전에도 자 그래서 어 3번도 틀렸고 4번이 이제 옳은 지무여 4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이제 최근 판례로서 꼭 알아둬야 되고 4번 이제 금융행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 제출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대가 하는 법률 자 이건 적정하다 합헌결정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개인정보자결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다 합헌인데 예 통신매체용음란대 이거하고 또 20년 동안 이제 보존 관리하도록 한 거 이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제도는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합헌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거 통신매체용음란대 이거 유죄판계 확정된 자 다 예의 없이 등록대상자로 한 거 이건 침해예요 침해하지 않다 그래서 드렸고 얘는 침해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 그래요 이거 다른 거는 이제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신상정보 다 합헌이야 침해한다 침해한다 그래서 드린 거고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이제 경찰 채용시험 작년 1차 때도 이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례가 되게 많잖아 지금 1번 3번 요 두 개만 잘 알아두면 돼 20년 통신매체용음란대 그래서 기출문제 잘 체크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 판례 많은 영역은 좀 주의해야 될 판례 빼고 싹 이제 합헌이라는 거 30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인터넷 언론사 선거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거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식선법 조항 중 인터넷 언론사 지지 반대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판례가 위험결정 내려진 건 맞아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등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할 때 실명 확인 조치를 거치도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인터넷 언론사니 뭐 지지 반대니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야 뭐가 이제 위험결정이야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유결정권 그리고 이제 언론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이쪽은 이제 다 치매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쪽 근데 주의할 게 이게 뭐 사생활의 어떤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사정검열 이거 사정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예전 판례에서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럼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 2번 지문 요것도 이제 꼭 나올 판례라 그랬죠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들을 속에 알선 유인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한변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원군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인정했어요 요 위험결정한 판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예요 1번 틀렸고 그리고 이제 3번 4번도 이거 틀렸어요 특히 이제 3번에 여러분 공공기관의 이제 이 게시판 공공기관 설치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 본인 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만 정보 게시하도록 하는 거 공공기관 게시판 이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이제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그게 이제 위험결정 내려진 거고 요거는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에요 꼭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경찰채용시험 1차 때도 나왔던 거죠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제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의 게재를 금지하는 이 시기 제한조합 과잉금조치에 반하여 총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알겠죠 이것도 나왔던 거야 31번 집회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에 발생한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거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제 최근 판례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또 국회의장 공간 인근 100미터 이내 전면 금지 줄줄이 또 불합치 글자가 내리셨죠 맞습니다 2번 미신고시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으로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산명령을 바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집회의 시행하는 법률상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총군의 기본군 사회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 맞습니다 3번 신고법인은 뚜렷이 벗어난 집회의 시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처벌하는 집회의 시행하는 법률상 조항은 과행금조치 기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4번 얘도 여러분 기본 판례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 형사처벌하는 집회의 시행하는 법률상 과행금조치 기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집회의 자유를 침해를 인정한 거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시행을 금지하는 거 너무 이제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규제하는 거고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이것도 이제 양심의 자유가 이제 사실 뭐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개수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건 몇 개냐 해가지고 가번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자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엄청 불쾌했어요 아니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정당서 인정되면 군대 갔다 오는 애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헌법정황안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제 정당하고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승진시험에도 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번 보호대할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나 단순한 사시관계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자 틀렸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등은 물론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단순한 사시관계 확인 이런 것처럼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법률 해소에 가는 여러 견해 뭐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법률 해소에 공폐명령 사건에서 그래서 양심의 문제는 안 잃어봤어요 그게 단순한 사시관계 확인 뭐 이런 가치적 윤리적 판단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답은 양심상결정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과 법사 사회규명 도독류가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건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소수의 양심 소수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번 의사로 해결면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 사회적 재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상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해서 제안되는 의사들의 양심 신혜자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환자비 환자의 진료비 내역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그런 게 이제 양심의 자유 제약이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본 거죠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거는 이제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마번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종류조항 대체복문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발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인정해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때문에 이제 틀린 거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 치매체성 이제 법의의 균형성에서 탈락인 거지 알겠죠 낙태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 대부분의 뭐 이제 중요판례들이 이제 치매체성부터 이제 탈락이에요 자 틀렸고 그 다음 4번 수범자가 스스로 이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지수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에 대한 치매가 될 수 없다 자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충돌하지 아니한 채 그냥 보존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양심의 자에 대한 치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가 이제 틀린 거고 이제 2개가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뭐 하나하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개수형으로 나오면 어찌됐건 부담이 돼요 혹시 이제 잘못 한 개라도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난이도가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거 느끼는 난이도는 지금 같이 푸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의미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쉬운 건 쉽게 풀고 그리고 이제 소거법으로 좀 낯선 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에서 여러분 이제 당락이 좌우된다고요 과목당 그러니까 진짜 하나예요 하나 하나 더 맞고 덜 맞고 하나 실수하냐 안하냐 요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에요 실력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실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멘탈을 잘 유지하고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차분하게 절대 소두르지 말고 그리고 딱 분위기 봐서 요번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야 다른 애들 맛이 가꼈구나 오히려 나한텐 기회다 차분하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쉽다 그럼 더 긴장해야 돼요 이건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다음에 33번 자격 면허 허가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행정처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정 자 이거죠 이거 침해를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다 합헌 결정한 거예요 이거 최근 팔려줘 이것도 근데 이번에 이제 거의 지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부정치등하지 않은 기존 보유 면허까지 필요적으로 다 적법하게 치등한 거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이건 이제 위험 결정했죠 그 다음에 3번 또 조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 조종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상 레저 안전법 이것도 이제 위험 결정 이 필요적 취소가 이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과잉금융조치에 의해된다 그 다음에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업을 종사하게 하는 거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도록 한 거 자 이것도 이제 위험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들이 이제 지금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 알아둬야 됩니다 1번이 이제 그래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머지는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죠 여러분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이것도 이제 올해 판례에서 문제가 됐죠 이거 인격권 양심의 자유 침해다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규정 돌봄취약아동이 일반 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제 총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 이것도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자유로 봤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또 대표판례죠 경찰의 보도자로 배포 짓고 기자들의 취지 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소감이 드러나 채 조사 받는 보험사기 피의자 모습을 찰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이게 이제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코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건 목적이 정당성부터 부정한 또 대표판례죠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출국수업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과 같은 추가적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관계에 총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요기에 오른 지문이죠 이게 앞헌계장고고 가장 적절한 지문입니다 자 35번 변호인 졸업아트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워낙 많이 빈출되는 쟁점이잖아요 역시 이제 기본판례가 나온 겁니다 1번 수용자가 형사건 변호인 아닌 민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접근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에 주체가 될 수 없다 수용자 기결수는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수용자 기결수는 이런 부분 도움을 받는 건 뭐예요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가 아니고 재판처음권의 문제예요 재판처음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미결수라도 있죠 미결수라도 이런 민사 행정사건 헌법소원에서 도움을 받는 건 그건 재판처권이에요 미결수라도 자 많이 우리 연습했던 거예요 이번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용자이면서 공무집행광의 등 사건의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에 있는 수용자의 변호인이 위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수장이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한 후 교반행위 위 수용자가 갖는 변호인 졸업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악정되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 법원에 법원에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청문에 대한 형사건과 별건이란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 열람 등사 허용하지 않으니 변호인 주로받고 침해를 인정했죠 맞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경찰점 올해 1차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자 4번 난민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소환대기실에 계속 수용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 주로받고리 부장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자도 즉시 부장된다 이거예요 비록 형사절차 아니지만 여기 이제 인천공항 송항 대기실에 계속 수용된 외국인 외국인도 이제 이 변호인 주로받고리의 주체고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자도 즉시 부장된다 하면서 이거 이제 주로받고리 고장해달라 거부해서 변호인 주로받고리 침해를 인정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36번 알권리 정보공개 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신문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화에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조항 알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착원법에 따라 회계보호된 자료 열람기간 3월간으로 제한한 도움법상 열람기간 제한조항 총권의 알권리 침해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합법결정에다가 판례가 바뀐 거죠 뭐 중요 판례고 자 맞습니다 3번 인터넷 등 전자력방법에 의한 판교서 열람 복사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교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본법 부칙정황은 청군의 정보공개총권을 침해한다 자 요게 틀렸어요 요게 이제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 판교서로 한정해서 인터넷 전자방법에 의해서 열람 복사 범위를 좀 제한한 건데 이게 이제 정보공개총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성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 시험법 시행 이후에 6개월로 제한하는 부칙정황 이게 또 이제 위험결정 했죠 원래 이제 변호사 시험성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권리 침해다 위험결정하고 이제 비공개 시행에 합격했던 변호사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특례기준을 둬가지고 이제 6개월로 제한했는데 6개월이 또 너무 짧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다 이제 중요판례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결세자유 침해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지역농협 이사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 이용한 지지호소 성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자 이거죠 이게 이제 뭐 전화컴퓨터통신 이용한 이런 성운동 방법까지 금지한 거 이건 이제 지나치라고 봤어요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세자유 표현의자유 침해를 인정했는데 이거 말고 일반 이제 공직선거처럼 폭넓은 성운동 방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연설이라든가 이제 뭐 초청토론이라든가 기타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또 합헌이에요 구별을 해두셔야 되고 1번 이제 정답 그 다음에 2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 정하고 있는 방법 2위의 방법으로 성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조항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침해를 이제 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합헌 결정했고 별사회 이제 가위부문 규정한 별사법도 합헌 고협제 전후에 또 얼람전 참전 참전자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이거 이제 참전요공자 예우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도 이제 뭐 다 합헌 결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허무상 형벌부속원칙 소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거 자 1번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 얘기는 뭐요 종전규정은 행위시법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종전규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벌부속원칙 보호행위에 포섭돼요 이건 이제 형벌부속원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시법이지 형벌부속원칙은 뭐예요 행위시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후입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1번이 틀린거에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형벌부속원칙이 입에 되는 대표적인 판례죠 노역장 유치조항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공소지기 시기가 노역장 유치조항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 유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거 노역장 유치조항 시행 전에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에 행해진거는 그 전에 이제 노역장 유치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공소지기 시기가 어 개정조항 시행 이후이면 불리하게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거 이게 형벌부속원칙이 입에 된다고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벌금 벌금형 집행방식을 노역장 유치조항으로 바꿔주는건데 이거 환영처분 여기도 이제 형벌부속원칙이 적용된다고 본거에요 환영처분 형벌을 바꿔주는거에요 형벌을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거기도 형벌부속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3번 DNA신호확인정보수집이용에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써 소위법금정보수집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맞죠 이거 이제 형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위법으로 이제 이 보안처분을 부과하는거 가능하다 행위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보안처분으로써 어 어떤 이제 보호관찰 치료감호라던가 이런 이제 부분들은 형벌부속원칙 소위법금정보수집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대한 되지 않으므로 헌법 13조 1항 전달의 형벌부속원칙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 이 적부차 및 영장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거 자 여기도 이제 늘 나오던게 또 나온거에요 반복해서 자 1번은 이제 뭐 최근 판례중에 이제 결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 도시주거환경정보법조항이 정비예정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서 이게 적부자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건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당연히 이제 출제가 예상됐던 판례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 상환을 마련하지 않냐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이제 연장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않냐므로 허무상 적부자원칙에 위배된다 자 그래서 적부자원칙에 위배되고 또 신체유자유 침해도 인정을 했습니다 3번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와 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은 지원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진빌법조항 영장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지방법원 지원에 허가를 받도록 해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4번은 용산경찰서장이 건강보험단에 청구들의 요양급여 내역 제공을 요청한 사실조행위 자 이건 이미수사에요 그래서 영장주의가 이건 적용이 안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수사에다가 이의응에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판례는 뭐가 중요하죠 2년치 3년치 과잉이 문제가 된거에요 개인정보제결정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서 개인정보제결정원 침해를 인정한거에요 영장주의 적용되는건 아니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인 정답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거 자 1번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자신들의 인적상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이게 이제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제결정원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 우리 작년에 이제 순경시험에서 1차시험에서 이게 통신의 비밀을 제안한다 이런식으로 틀린적으로 나온거 기억해요 어 이거 이제 가입할 때 본인으로 확인하는건 자유를 제안하는거에요 근데 이제 침해는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통신의 비밀을 제안한다 이런식으로 나온적 있어요 이건 통신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개통하고 나서 이제 막 통화하는거 몰래 감청하고 이런게 이제 비밀의 이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거지 개통하는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건 자유 통신의 자유의 문제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검사상경과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의통신사업법에 대한 정의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축자료 열람 제출 요청하 있도록 하는 통신밀법법정화 과잉금조원칙에 반하여 어 통신의 자유의 침해한다 이것도 이제 이 절차적 통제가 없어서 이게 과잉금조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맞고 1번 이제 틀린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범죄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자유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 회선감청 이 패킷감청이죠 집행단계 집행위원회 수사기관 고란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 최소한 요건을 충전하지 않는다 자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위험결정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미결수정자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조촉행위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서를 내 안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정자가 받게 되는 사회계자 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합헌이에요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하고 이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어 2023년 경찰 간부 헌법 기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이제 2차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힘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하지 않다 그랬어요 문제는 늘 보던 게 나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승부가 결정되고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 약간 이제 뭐 너무 지엽지고 구속적인 거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그거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 없다 그건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제 최신판례 한 번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날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꼭 여러분들이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좋은 경찰 훌륭한 경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